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이 SK텔레콤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LG유플러스망과 KT망을 이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통신망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는 이달 4일 알뜰폰 업체인 머천드코리아 지분 인수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연내 토스 앱을 통한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알뜰폰 업계는 이들의 사업 확대로 시장에 또 한 번 매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알뜰폰 1,300만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지난 8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1,205만 명 수준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확대로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내놓습니다. 이에 대해 알뜰폰 업계는 니브엠과 토스가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연구 펜치 연구 펜치 연구 펜치 연구 펜치